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은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속하는 섬으로만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오세아니아의 태평양 서북부에 있으며, 수도는 팔리키르 입니다. 미크로네시아연방의 국기는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던 1962년부터 사용해왔으며, 1979년 11월 10일에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태평양을 뜻하는 파란 바탕에 미크로네시아연방을 구성하는 4개의 큰 섬인 축구제도, 폼페이섬, 야프섬, 코스라이 섬을 뜻하는 하얀색 별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이지만, 일반적으로 미크로네시아 혹은 미크로네시아연방으로 불립니다. 캐롤라인 제도에 속하는 4개의 큰 섬과 607개의 작은 섬들이 동서방향으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총면적은 701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91위이며, 부산광역시보다 약간 작은 수준입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1만명으로, 인구수로 세계 192위이며, 경기도 여주시와 비슷합니다. 미크로네시아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3억 8천만 달러, 인은 세계 187위입니다. 주요 언어는 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영어를 통용하고 있으며, 공식 통화 역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대개가 기독교이며, 가토리카 개신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역사 약 4000년 전부터 폴리네시아인과 멜라네시아의 혼혈로 보이는 미크로네시아인들이 거주했고, 600년경 세워진 걸로 추정되는 폼페이 지역에 난마돌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유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16세기 에스파냐의 탐험가였던 사베드라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래, 19세기 말까지 에스파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참패하자, 이듬해인 1899년 스페인은 독일에 이 섬을 팔았고, 그 후로 미크로네시아는 독일 제국령 유기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크로네시아는 마셜제도와 함께 1921년부터 일본의 위임 통치령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 남양청을 세우고 남양군도라 칭했으나, 2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로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엔에 의해 미국의 신탁통치령인 태평양제도에 편입되었는데요. 본래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근처의 팔라우와 마셜제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1979년에는 마셜제도가, 1981년에는 팔라우가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북마리아나 제도만 연방에 잔류했습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역시 1986년 11월 3일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90년 1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탁통치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1960년대부터 미크로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 활발해졌고, 1965년 미크로네시아의회가 탄생했습니다. 당시에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축구제도 폼페이, 야프, 코스라의 4개의 주정부를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였는데요. 1979년 4개주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헌법에 따라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은 4년 임기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의회에 의해 선출됩니다. 단원제 의회는 각 자치주에서 1명씩 선출되는 주대표 국회의원 4명과,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 10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4개주는 각각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자주국이긴 하나, 여전히 국방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의 섬들은 대부분 아직도 자급녹업과 어업의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40%가량이 농수산물에서 나오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주요 농산품으로는 코코넛, 카사바, 고구마 등이며, 특히 코코넛기름과 어페류의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나라의 주요 외화 수입원은 관광산업인데, 주변의 괌, 사이판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관광객의 60% 이상이 미국인이고, 25% 정도는 일본인입니다. 미국 물가에 비하면 미크로네시아의 물가가 훨씬 저렴하고, 미국의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미크로네시아의 뜻은 그리스어로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괌의 남쪽, 팔라우와 필리핀의 동쪽에 위치한 미크로네시아는, 서쪽의 야프섬에서 동쪽의 코스라의 섬까지의 거리가 2,800km, 최남단과 북단의 거리 역시 1,000km에 달할 정도로 넓은 해역에 4개의 제도와 6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섬들은 주로 해발고도가 높은 산호섬들이며, 서쪽에 있는 섬들은 화산폭발로 인해 생겨난 낮은 화산섬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은 27도에 달해 무더운 편입니다. 강수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편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연평균 3,0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립니다. 미크로네시아는 스페인과 일본,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여전히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허리 감싸기를 두른 채 거리를 활보하고, 20세기까지 돌로 만든 동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이 즐기는 전통악기로는 조괴로 만든 트럼펫과, 코로 보는 특이한 플루트 등이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에는 현존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유적지 중 하나인, 난마돌 유적지가 있습니다. 폼페이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해상 유적지로,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1000년에 걸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평양 최대 규모의 유적지입니다. 일반적인 섬이 아니라, 산호초 위에 92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된 고대 해상 건축물로, 태평양의 베니스라 불리기도 합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미크로네시아 연방 부통령을 역임한 연방 외교관이자 정치인인 알릭 알릭이 있습니다. 1953년, 코스라이 섬에서 태어난 알릭 알릭은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아이오아에 있는 그레이스랜드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후, 코스라이로 돌아온 그는 코스라이 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1982년 처음으로 미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의 외교직 업무를 맡게 되었고, 후에 태평양 관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외교관으로 재직하면서, 피지를 비롯해서 나우루, 사모아, 투발루와 같은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업무에 집중했으며, 1998년부터는 일본 대사로 파견되어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알릭은 13대 국회의원의 코스라이 섬 대표로 당선되었으며, 14대 국회에서는 외무부 장관직을 겸임했습니다. 그는 2007년 5월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의 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5년까지 역임했습니다. 바누아트 공화국은 오세아니아의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총 8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는 포트빌라입니다. 바누아트의 국기는 1980년에 제정되어, 바누아트 독립에 기여한 바누아쿠당의 정단기를 바탕으로 한, 빨강, 초록, 검정, 노란색의 국기입니다. 빨강은 화합을, 초록은 국토의 풍요로움을, 검정은 바누아트 국민을, 노란색의 Y자의 형상은 태평양섬을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합니다. 왼쪽의 검정색 삼각형 중앙에는, 노란색 멧돼지의 송곳니 안에, 두개의 입줄기가 교차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입줄기는 평화를, 멧돼지의 송곳니는 부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바누아트는 오세아니아 솔로몬 제도의 남동쪽, 호주 동부해안에서 약 1970km 떨어진 남태평양에, 3개의 큰 섬과 80개의 작은 섬들이 Y형태로 펼쳐져 있습니다. 바누아트의 총면적은 약 12000제곱킬로, 세계 162이며, 전라남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3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는 세계 180위이며, 충청남도 아산시와 비슷합니다. 바누아트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9억 5천만 달러, 이는 세계 180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3화가 있습니다. 포투빌라와 루간빌 지역에서는 크리올 언어인 비셀라마우를 사용하며, 영어, 프랑스어, 그 외에도 100개 이상의 지방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장로회와 성공회가 약 25%씩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는 로마가툴릭과 전통신앙 등을 믿습니다. 바누아트의 역사입니다. 약 4000년 전에 멜라네시아인이 이주해와 정착했으며, 12세기부터는 폴리네시아인이 서쪽에서 이주함으로써, 현재 바누아트의 주민이 형성되었습니다. 1606년, 에스파냐의 페드루 페르난데스 지 케이로스가 이 섬에 도착해, 라 아우스트랄리아 델 에스피리두 산토 라는 길고 어려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누아트는 큰 섬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독립적으로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1774년, 제임스 쿡 선장이 이곳을 재발견하여,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스 제도의 이름을 따서, 뉴 헤브리디스 제도로 명명하면서, 유럽인들의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825년, 에로망고 섬에서 백단향이 발견되고, 이를 욕심낸 서구 열광들이 앞다투어 바누아트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 진출해 있던 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본격적으로 오세아니아에 진출하면서, 양국은 뉴 헤브리디스의 소유권을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와 영국은 경쟁 끝에 1904년, 협정조인을 체결하고, 이른바 영국-프랑스 공동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뉴 헤브리디스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연합군의 방어 노선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자체적인 정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 유럽인들의 토지 침탈이 더 심해지자, 뉴 헤브리디스인들은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였고, 영국-프랑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 7월 30일, 공동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독립하면서 공명을 현지어로, 우리의 토지라는 뜻의 바누아트로 바꿨습니다. 바누아트의 정치는 1980년 7월 30일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내각 책임제 공화국입니다. 국가의 대표는 대통령이지만, 행정부의 수반은 수상이 맞고 있습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국회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며, 대체로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으로 선출됩니다.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누아트의 의회는 단원제이며, 임기 4년에 52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국민통합당 NUP, 온건연합당 UMP, 바누아크당 VP 등이 있습니다. 바누아트는 정규균이 없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유사시 출동하는 기동부대가 있습니다. 바누아트의 경제는 주로 농목축업과 어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구의 약 80%가량이 시골마을에 거주하며, 주로 농사를 짓습니다. 주요 황금작물로는 코프라, 카카오, 커피 등이 있으며, 많이 잡히는 어족으로는 참치와 가다랑아 등이 있습니다. 에파테성과 말레쿨라섬에는 대량으로 소사육을 하고 있고, 에스피릿 투산투섬에는 참치를 냉동하여 수출하는 큰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알루미늄 보트와 가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있으나, 발전은 더딘 편입니다. 최근 교통망 개선에 따라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산호회와 호주의 대보초가 있어,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반우아2 반우아2라는 국명은 땅, 혹은 나라를 뜻하는 반우아와 일어서다라는 뜻의 동사 2의 결합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일어서는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식민집에서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독립된 나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큰 섬과 작은 80개의 섬들로 구성된 반우아2 공화국은 솔로몬 제도, 호주, 뉴질랜드와 가까운 이웃국입니다. 호주 동부 해안에서 약 1970km, 뉴질랜드 북부에서는 2900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은 산토섬과 말레쿨라섬, 에파테섬이 있고, 특별히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화산이 있는 타나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섬들이 화산과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아직도 활화산으로 가끔씩 화산 분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우아2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보통 20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인데, 2월부터 4월까지가 반우아2에서는 제일 더운 시기입니다. 반우아2는 번지점프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남쪽의 펜테코스트 섬에서 지상 다이빙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반우아2 남성들이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성인 축제에서, 체력과 담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번지점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발목에 나무줄기 등을 감고 30m 정도 높이의 대나무로 된 탑에서 맨땅을 향해 뛰어내린 뒤, 지상에서 1m 정도의 높이에서 멈춰야 하는 생사를 건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반우아2는 수중 스포츠를 즐기기 매우 좋은 곳입니다. 바닷속에서 전방 30m 앞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맑을 뿐 아니라, 생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해양 생물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난파된 선박들의 무덤인 멜레암초가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우아2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가수 바네사 콰이입니다. 그녀는 1988년 반우아2의 수도인 포트빌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부터 노래에 재능을 보인 그녀는 9살이 되던 1998년 첫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듬해인 1999년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남태평양 국제송콘테스트에서 유일한 청소년 참가자로 참여했는데, 그 대회에서 당당히 3위에 오르며 실력을 뽐내기도 했고, 같은 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나일 국제청소년송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2003년, 2004년에 연달아 2,3,4집을 발매했고, 특히 2002년 그녀의 노래 중 하나인 자유라는 곡은, 반우아2와 솔로몬제도 라디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 파프와 뉴기니 차트에서도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 북쿠레슈트에서 열린 국제 10대 노래 경연에서 우승을 했으며, 2012년에는 그녀의 10번째 앨범 발매를 기념하며, 미국에서 월드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